추석이 지나자마자 민주당에서는 계엄설에 다시 불을 지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 일타강사, 이렇게 자처를 하고 있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인데요. 당에는 계엄령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의힘팀, 그런 기구가 있다고 그래요. 들어보겠습니다. 현재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지지도 20%대는 정권 붕괴 전조에 해당되었습니다. 계엄문제는 비교적 명확한 일단락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대단히 미비하다는 점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준비해온 팀을 저희는 가칭 서울의 봄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서울의 봄이 짓밟히는 상태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고 곧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박성민 최고위원께 서울의 봄팀, 김민석 최고가 저 말을 꺼냈습니다. 공식화했는데 저런 당 기구가 실제로 있습니까? 글쎄요. 보니까 서울의 봄팀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왔다라는 건데 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보통 보면 이슈에 따라서 같이 뜻을 모아서 함께 일을 하고 손발을 맞추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한 곳에서 윤석열 정부의 개혐 준비에 관한, 준비설에 관한 실체 파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까? 해왔다라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하려고 한다라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정보도 수집을 하고 제보도 받고 정황도 추적을 했다. 이런 것들이 그동안 쌓여왔다라는 것 같은데 보면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은 당연히 주축이시고 자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나 국정원 출신의 박선원 의원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됐다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최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면 이게 당 내부에 어떻게 폭넓게 정부가 교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이 개혐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황들, 만약에 그런 정황들이 정말 있다라고 한다면 매우 비밀스럽게 그 정보들이 수집됐을 것이고 정보 하나하나의 민감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민감성을 고려했을 때 아주 수수, 심지어는 지도부 내에서조차도 다 교류가 되고 있고 공유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김민석 최고위원의 말에 따르면 곧 진전된 입장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지도부 안에서도 지금은 사실 내용 공유가 어렵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 진전된 입장이 뭘지를 지켜보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융희찬 위원장님. 민주당 쪽 의원은 이런데 그러나 김민석 최고, 본인부터가 곧 보여준다, 곧 보여준다. 저 얘기를 저도 지금 여러 차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체는 아직 눈에 안 보이고 있는데 이러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용도삼이가 되는 건 아닌지요? 그러니까 아마 보여준다는 그 어떤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평상적인 거겠죠. 평상적인 걸 지금 바로 보여주면 그거 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상황 자체를 계속, 비상적인 상황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그 평상적인 것이 마치 비상 상황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내보이는 것처럼 그런 국민께 그런 인식을 위한 저는 선동이라고 보거든요. 프로파간다라고 봅니다. 그것들을 계속 빌드업해오는 과정이신데 문제는 뭐냐면 풍차 싸우러는 동키호태도 아니고 저렇게 계속 그것도 제도권 정치인이 그것도 최고, 1위한 최고위원이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과연 이게 온당한 것인지 어떤 징후도 없는데 저렇게 말씀해주시는 게 온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 유 위원장님 지금 하신 말씀을 제가 좀 쉽게 정리를 해본다면 대통령 하면 개엄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울의 보험이라는 게 어제도 보니까 영화를 다시 방송하더라고요. 서울의 보험 저희가 떠오르는 것은 어쨌든 개엄, 권력창탈, 그리고 하나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미지화해가지고 이걸 국민께 계속 예전 이미지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김민석 의원이 저렇게 하는 것이 어제의 날짜로 왜 저렇게 하는지의 목적이 나와있다. 나왔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10월, 11월에 상당히 사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내에서 입지가 흔들릴 것이고 또는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판결 전에 이분은 대통령 되실 분이기 때문에 사법부 판사들 입장에서 보면 함부로 재판하기 어렵다. 예전에 보면 저희가 영장전담 판사마저도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디 도주와 염려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영장을 기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한번 효움을 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안정적인 대통령 후보로서 당선 가능성이 크다. 현 정권은 사실 심리적인 정권 교체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판사들도 재판하기 어렵게 되고요. 검사들도 공소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런 거 하나 본인들이 추구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당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당내 도전 세력들은 꿈도 꾸지 마라. 저는 이런 식의 어떤 당내 방탄 목적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미 한 차례 정치권을 휩쓸고 지나갔던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의 계엄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주장이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지나고도 계속 이야기하면 정말 실성하신 거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다가 보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걸 통해서 좀 더 이 정부 내지 이 정권의 정당성을 좀 훼손시키려는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봐요. 계엄이 되면 기본적으로 탱크가 광화문 앞에 깔리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시기에 가능합니까 지금? 포천에 있는 부대 내려오려고 그러면 동부한선도로 막혀가지고 어떻게 내려옵니까 광화문까지? 가면서 여기저기서 계속 사진 찍고 야 탱크 간다 이러고 같이 인증샷 찍고 이럴 텐데 안 되는 거를 지금 와가지고 우려를 이제 자아내는 거죠. 가면서 다 문찰 거 아니에요. 엄마나 지금 여기 탱크 타고 서울 들어가 이런 거. 옛날같이 새벽에 갑자기 와서 광화문 장악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이 이제 계엄령 상황을 미리 상상을 해보면서 희화하는 그런 지적까지 해줬는데 최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의 계엄령이라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상상하기 힘든 일일 텐데 왜 이걸 반복하느냐 그런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알죠. 계엄하면 떨어오는데 구태타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의 법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의 법은 완전한 구태타니까. 구태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현재의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한 구태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태타지만 친이 구태타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주동이 되는 구태타. 현재의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 스스로 구태타를 일으켜서 그 권력을 정당화시키고 막는 게 그게 친이 구태타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말하는 지금 야당이 말하는 구태타는 친이 구태타자 성격이 계엄이에요. 구제 계엄. 계엄을 구태타와 연결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계엄하면 떠오르는 게 정치적으로 정치학적으로 구태타가 안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논적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건 친이 구태타적 성격의 계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의 육사, 웨스트포인트의 육사는 교육을 잘 받아서 구태타 안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육사는 막 교관들이 구태타 일으키라고 해서 구태타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이라든지 중산층 수준. 그 나라의 지성 이런 것들이 연합, 결합돼서 그런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은 구태타가 안 일어났던 것이고 우리나라를 비토한 제3세의 국가는 아직 그 정도가 안 됐기 때문에 구태타가 빈번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미 그 단계는 훨씬 넘었다고요. 그런데 저기 이준석 의원 말처럼 동무관 선도로 막힌 게 문제가 아니라 구태타가 가능하겠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정말 민주당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근거 없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저런 얘기를 아무런 정보나 천법 없이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출원에 말이죠, 출원상. 그렇다면 그걸 뭔가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서로 자꾸만 추석까지 또 지났는데 또 서울의 분위기를 또 하고 말이죠. 또 구태타 얘기를 또 하고 이게 과연 적대한지 국민들에게 이걸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정보가 우리 있다. 우리나라 사정에서 정말 구태타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계엄령이 말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뭐 이런 게 있지 않냐고 얘기를 하든가 이래야죠. 저렇게 자꾸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기 대해서는 뭔가 입장을 좀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다른 거하고 달라서 다른 부분들이야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치 공방이라는 차원에서 정치적 수사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저 계엄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 계엄은 완전히 헌정은 사실상 중단시키는 거거든요. 저 정도는 당대표가 우리 일요일에서 계엄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앞으로는 이런 얘기 안 하겠다라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